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명수의 골목축구 오늘은 좀 단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손흥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과 라스크, LASK, 린츠 오스트리아 팀인데 유로파리그 제2조 1차전 경기를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이제 3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9호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렸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케인, 알리, 시소코 이런 선수들까지 다 벤치해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선발로 이적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베일 선수라던가 조아트 골키퍼 도어티, 호이비에르, 비니시 우수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비니시 우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 18분에 모우라의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베일 선수가 전반 27분에 올린 크로스가 자책골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그 두 이적생이 두 골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일 선수의 자책골 장면에 앞서서 레길론 선수의 돌파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레길론 선수가 왼쪽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돌파를 해서 오른쪽까지 공이 이어졌고 추가 골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팬들이 레알마드리드가 내년 시즌에 레길론의 복귀를 왜 원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후반 16분에 베일 선수를 대신해서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뛰면 패스를 정말 잘 찔러주는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간다면 골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믿기 때문에 많이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39분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머리로 살짝 떨궈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심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저희 통신원이 가 있었는데요 송재준 에디터의 말에 의하면 조아트 골키퍼랑 토트넘 벤치에서 계속 후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좀 큰 목소리로 선수들에게 집중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제 왜 그런지 저도 생각을 해보니 지난 주말에 웨스트엠한테 3대0을 앞서다가 3대3 무승부가 됐던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무실점으로 무실점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고요 지난 7월 레스터와의 경기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경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좀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무실점을 하면서 다시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게 비니시우스 선수의 활약인 것 같은데요 비니시우스 선수 같은 경우는 벤피카에서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에서 1년 임대로 토트넘에 입단을 하게 됐고 해리 케인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입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매경기 뛸 수는 없잖아요 지금 토트넘이 경기가 정말 빡빡하고 또 케인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비니시우스 선수가 잘해준다면 케인 선수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실제 오늘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도음을 하면서 아주 좋은 데뷔전을 치렀는데 케인 선수가 오늘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정말 잘해준 덕분에 케인 선수가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비니시우스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반 39분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머리로 떨궈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도움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두 선수가 정말 장난을 많이 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비니시우스 선수는 계속 포르투갈이나 브라질 쪽에서만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기도 처음에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왔을 때 영어를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적응을 도와주면서 실제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도움과 골까지 나왔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정말 다가가서 장난도 많이 치고 예뻐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선수가 또 좋은 콤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니시우스 선수는 골도 잘 넣지만 도움도 잘하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18골 8도움을 했는데 8도움이면 나쁘지 않은 도움 수치거든요 실제 오늘도 이 도움을 했고요 그래서 비니시우스 선수가 케인 선수 대신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와 또 좋은 찰떡궁합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벌리 원정을 떠나는데요 벌리를 상대로 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멋진 환상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죠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또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할지 그리고 벌써 손흥민 선수가 시즌 9호 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리전에서 또 골을 터뜨린다면 불과 아직 시즌 9경기밖에 안 했는데 벌써 10골의 고지에 오르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아주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골목축구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